내가 나갈 거라고 야야 내가 니들 왜 물어 우리 시발 나 친구인데 다들 고마워서 꼭 살아 이사가 그러지마 하지마 저거 왜 이때 유, 유들아 너네 괜찮은 거지? 어? 살아남아서 보자 된다 이들도 다 무서워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꼭 친구들한테 돌아가 가서 친구들한테 그룹의 경주한테 미안하다고 지금 안 돼 그룹의 경주 성산아 성산아 나 내 최이성 나도 지금 해부시오 탈락! 탈락! 빨리 뒤로! 가자 가자! 집에 가자! 내겐 내겐 이 학교에서 제일 행복한 놈이다!